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SNS를 둘러보다가 한은재희님이 남긴 글에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의 무지를 탓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국민을 현대판 노예로 전략시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회수준의 우연적 사기탄핵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를 외면한 국민들일 것입니다. 사기탄핵과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조선시대로 회귀시키는 기득권 세력의 부역자 노력을 하는 보수연 우파연 식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주인될 의지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민주권은 애초에 발에 맞지 않는 신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신발은 오래 신고 있기 어려운 법입니다. 아주 강한 이런 글입니다. 그런 이렇게 맺습니다. 이 나라 국민이 다시 종의 멍해를 지지 않기를 위원으로 기도했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무덤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펜앤마이크의 아마 의견 코너에 한 분이 남긴 내용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결국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모른다면 결국 악인들의 계락에 넘어가고 악인들의 선전선동에 노란하고 급기야는 악인들의 지하에서 노예와 같은 삶과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일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국민 개개인이 알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는 알 거 없다. 이런 무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유가 되게 되면 결국 노예의 삶과 같은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투본 상임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도둑이나 강도, 간첩, 폭력배를 잡는 것이 아니고 폭정에 지치고 답답해서 한마디 외치려는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경찰차와 펜스로 차백으로 길을 막고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다. 정말 백번 옳은 말입니다. 서울의 요소요소에는 차백이 넘쳐나고 경찰관들이 차고 넘치는 광경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렵게 성취한 민주화로부터 급속히 퇴행하고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국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고 그렇게 도둑질한 권력을 갖고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권력을 투표지에서 나오는 것은 권력을 훔친 자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은 선거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치는 것이다. 그것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체제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투표지를 바꾸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악법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체제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부정선거라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드북킹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4.15 불법 부정선거, 충북강점당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뭐하고 같이 일맥상통합니까? 권력을 도둑질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들과 직접 연결된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결국 국민을 옥죄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을 강탈할 수 있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일, 권력을 도둑질하는 일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법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낸 것처럼 선관이 관계자들 가운데서 선거 조작에 깊숙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소위 국헌 파괴, 국가의 질서를 파괴한 부분으로서 내란제에 그대로 속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열린 첫날인 8월 10일 날 북한의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마치 기다리라고 했듯이 맞장구를 치는 일부 체력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주제 북한 대사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한미훈련은 전쟁 연습이다. 정확하게 1945년부터 시작해서 50년 6.25전쟁이 터질 때까지 러시아의 입장이었습니다. 리 룡량 주중 북한 대사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러자 민주노동은 민주노총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인정착 sns를 통해서 릴레이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김원재인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노총과 전교조 간첩 북한이 3위 1체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미국 미군 철수이자 바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친중과 주체로 접수되고 그 다음날 바로 북한 평양 로롱신문 서울로 부정선거표를 4위로 찍어내가듯이 그냥 한국에서 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니 마치 제가 간첩같습니다. 그만큼 손바닥 보들 후원합니다. 누구도 할 말이 아니지만 특별한 탄압을 겪어보면 공산주의는 인권과 개인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침 아프간으로부터 미국이 철수하자 아프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는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되면 카불이 함락되었을 겁니다. 외신들은 경쟁적으로 탈레반에 카불 진입 소식을 전합니다. 1975년도 월남 폐망스들의 똑같은 일이 다시 2021년도 8월 15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예상과 발디 아주 빠른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접수되고 대통령도 탈레반 사령관 뮬라 압둘간디 바라다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개시했습니다. 설마 설마 하다가는 당하고 마는 것이 그렇게 삶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킬 의지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그리고 적으로부터의 공세가 시작될 때 무관심하고 방임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카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